. 이상형 연인, 수지도록. 초고속혈의 인정, 종합. 테나시아 미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 왼쪽. 배우 이동록. 사진 테나시아 디비. 가수 겸 배우 수지와 배우 이동기 공개 연인이 됐다. 수지가 6년 전 한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동욱을 이상형으로 꼽은 사실이 재조명돼 눈길이 끈다. 두 사람의 소속사에 따르면 수지와 이동욱은 최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지인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털털하고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수지와 이동욱은 연애설이 처음 보도된 지 한 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 초고속으로 교제를 인정했다.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배우들인 만큼 해외 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또한 연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지와 이동욱의 과거 인연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수지는 6년 전 SBS 강심장에 출연해 당시 MC였던 이동욱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이동욱은 수지의 발언에 진정성 있다. 솔직하다 고화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동욱은 1999년 MBC 드라마 베스트 국장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이후 KBS E학교 시리즈, 러비뉴, SBS 마이걸 등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TVN 도깨비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2010년 그룹 미스 A로 데뷔한 수지는 이듬해 KBS E 드림하이를 시작으로 연기자로 영역을 넓혔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솔로 음판을 발내하기도 했다. 이은호 기자와 일드 3, 7, 4, 티네이저 공짜 determining라는 이품으로서도ятсяióios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ja